부를 걸 예상하셨어야죠 부장변화 어 대단원이다 어쩔 수가.. 어쩔 수가 없어요 취소가 안돼 죄송합니다 역가 정신승리 비록 저치만 굴복하지 않은 마음이 지금 대단원이 중요한게 아니야 내 포인트 어디서 준타자 기억배를 역배했어 뱀뱀뱀 포인트? 이녀석 말인가 해주어 잘했어 중과로 이 꿈은 오늘 내로 해줄게 이대로만 해달라고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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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명인 대단원 온다 나만 꼬을 수 없다는 마인드로 버튼을 잘못 누른게 아닐까 심리적하지 OEA입니다 늑지까지 했을까 230포인트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크크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근데 아이 근데가 아니라 이거 진거 같은데 고개가 고개가 이런 고개 고개가 없다면 고개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 뱀전 고개 뱀전 고개 무서운 이야기 중과로는 어제부터 지금까지 반성 클라스크를 본 적이 없다 맞는 말이긴 한데 파일런트를 안 했으니까 흠 흠 흠 흠 험탑 괴담 흠 머리 없는 라가 불린 어 아 짐스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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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흠 아이야 아이야 흠 개도로 대단원 쓰자 대단원 저설 이제부터 시작이야 나 이제 시작이야 피카츄 어 요 엔털피 능지처참 제발 살려주세요 황점주인 이게 아닌데 포션 포션 잘 안 나오면 그냥 밥이 없다 제발 휴 터질 뻔 니 심장은 터지리라 역시 대단원이야 역시 대단원이야 원턴만 안돼 비카데네 사용할 수 없어 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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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소주 아이고 판도라 맞춘거 아님 예 감사합니다 상점가서 제거하고 룬 레츠에 헹 연금을 못써 연금을 못써 연금 단투 대단원하면 되나 연금단투 대단원하면 되나 연금단투 대단원하면되나 폭포 폭탄원 빙겨내기 필요 없겠지 필요한가? 필요할걸? 어째 대체 그냥 원래 깡으로 하는거야 아니 제비 플러스 겁나 탐스럽네 복제? 순수복제? 개도복제? 연금복제? 대단원복제? 할게 없는데 복제? 고개 있었으면 고개나 복제였지 나머지는 필요 없어 떠난다 어디서 복제? 병선에 대신 대신에 신이어 5개 제발 대의신 스트레츠 겁났어 안돼 고개 내나 빨리 와 괸전 아니 여기도 고개가 없네 쓰레기캠 아니 예비도 없어 갱쓰레기캠 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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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21댐 정의롭다 정의롭다 엘리트 갈법 한데 순수 고개 나오기 전까지는 강화효과도 못볼거 같고 정의롭다 그쪽은 정의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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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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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예예예 거기 어디 갔냐고 내다 인나 갓 하하하 하하 고개 강화 지고야 되니까 강화 좀 맡겨놓자 하하하 이지 이러다 제비로 놀리겠네 낙업 연금 아짐수의 오우uts 당 ding 와 이게 포션 이지 아일다 와 저게 몇힐야 안돼 포션이 얘네들 잡기 너무 별론데 돌건 돌아야지 더럽다 이건 뭐 바라바라 UT Borah 턴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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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퍼퍼퍼퍼리 턴퍼퍼리 턴퍼리 턴퍼퍼리 텔리퍼스 어땠어 샴플 하이 손아식들 든든하다 고게 어디갔냐고 땡 룰렛 만원 만원 룰렛 실패 만원 룰렛 실패 아 너무 아쉽다 형상도 강우하고 싶긴 한데 일단 고개가 먼저니까 고개나 먹자 아 뒤질뻔했네 잠깐만 뒤진거 아님 너무 죽어온데 그냥 형상 써야겠다 그냥 형상 써야겠다 햄버거 햄버거 꼬버거 대벽 대실 햄버거 지원금 빛발지원금 빛발지원금 빛발까지 꼬델이야 꼬델이야 꼬데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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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스틱 치즈스틱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반대편에 걸었던 사람은 땄다는 사실을 양념감자 추가 양념감자 지원금 개꿀 내가 못먹었는데 무슨 소용이냐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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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는 먹었다고 포인트가 사라진게 아니야 능숙? 신성이다 신성이다 신성의 순수까지 하자 eman 공연 신성 아니 호호 호호 어차피 싸그리다지우면 대비만 써도 돌아갑니다. 빵알 고개나 줘 빨리. 토너야. 배단원 지우면 4당. 실제로 덱 10장인 얼굴춤와처가 심장 잡는데도 늘 역대의 어느 있던 데 따들 이걸 노린 거였나. 다들. 노리는 바가 이쪽. 잃기 전까지는. 모두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포인트를 잃기 전까지는. 그리고 누르는 건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포인트 취소 기능 축하해줘. 왜 취소 안 되는 걸까? 취소해라. 방금 그말. 취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새끼가 기름 나갑니다. 여태기 전까지는. 10분. 일반적으로. 진힉. 진힉. ienen 랍스터 내가 못 잡겠는데 이 정도면 아예 다 잡을 수 있겠다 원 투 투 선생님 저희도 시간 많이 줬잖아요 역대로 따서 돌려주신다면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말 죄송합니다 따단 새로 포션 있어가지고 신속 포션 있어서 잘만할 것 같은데 수리검 무력화 수리검 가자 이쯤 되면 고개 나서도 삐져서 안 먹었을 것 같음 이쁘게 이쁘게 1렘 나 순수좀 쓰자 불순한 사일런트 저는 그 위치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스크리머 중가로입니다. 먼저 저의 클리밋으로 인해 사과 영상으로 소에서 먹습니다. 숫돌 고개 님들 고개 먹음? 고개 한번 봐줄까? 용서해줄까? 넓은 아량으로 하지만 널 용서한단다 용서 아이 순수 왜왔나와 버섯이 자꾸 자신을 욕하는 느낌이 듭니다 버섯 이씨 위로 넘 거지같네 1 2 3 4 5 고졌다 안되 이걸 받네 안되 안되 이걸 받네 됐어 개냈다 개냈어 에다노니도 1승을 잠깐만 프리건 봐야겠는데 4 제비 개도 제비 개도 인첩 삽니다 이 세상에 상방심장보다 엘리트가 있다. 진실 혹은 거짓. 진실. 대회 때도 심장보다 턱벌리한테 많이 와줬다고. 빙벌레. 심장 허접팩. 다일런트는 가끔 턱벌레에게 사망한다. 심장 허접팩. 오늘도 새벽 3시에 로테리아야? 정말 놀랍군. 이 버거. 심장이 약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제부턴 1층부터 랜덤하게 등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근데 1층에 심장 잡으면 더 웃기겠다. 1층에 심장 잡는 시드 있지 않을까? 고래밥 타락같은거. 고래밥 가지 타락. 아니네. 하나 모자라네. 아 비탄만 먹어도 되네. 2탄 수고. 아니 니오우색. 2탄이나 넉넉하게 챙겨주면은. 다 이길텐데. 수 대충하네. 수정. 고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